아 아 싱싱해 아 이거 움직이네 와 콘셉트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문어야 문어 다리의 비주얼 이게 문어무침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수원 임계동에 있는 여섯 돌 문어 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인기가 있다는데요 제가 요 문어 세트를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 여긴 실속 메뉴로 문어 위주로 나오는게 있어요 반반 메뉴라고 해서 아 아 이렇게 넓직하게 아 여기 해산물들이 있네요 아 조개하고 치즈게 멍게 아 들어가 볼게요 어 어 분위기가 너무 예쁜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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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밥도 보이고 날치알에 김 주먹밥은 날치알을 넣어서 김에 싸먹는 걸로 야채 호불호 한입 물 마늘 쌀 양념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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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을 깨끗하게 조금씩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랩, 랩, 랩 랩, 랩, 랩 랩, 랩, 랩 랩 첫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디저트가 미리 나온 것 같아요. 딜레푸드의 향기. 야채도 상당히 쌓고. 이모카 때 힘들어서 던져볼까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. 여행 같은 느낌을 지켜주셨습니다. 이분이 뭐였지? 여수 도미방에 왔어요. 여행 표시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여행도 안에서 시원한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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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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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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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초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못 먹다가 그냥 먹어보려고요 바나나하고 나무 좀 아픈데 너무 예뻐서 먹기 미안하다 완전 달콤해 달콤하고 달콤하고 디저트가 미리 나온 것 같은 느낌? 그치 이거 디저트 맞지? 디저트 같애 이건 그 다음에 문어 머리인데요 이게 핵심은 먹물이죠 먹물 대신 먹물을 먹겠습니다 이 맛이야 블랙푸드의 힘 오늘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치즈에 약간 담긴건데 좀 식어가지고 돈까스에요 돈까스 음 그래도 먹어봐야 되나? 제가 먹을까요 음 탕수육 맛이 나는데 소스인가? 음 음 음 부드러워 고기보다 무너지 문어 문어 무침이 너무 새콤달콤해서 음 음 음 음 문어가 빠졌어 음 계속 잘 먹었네? 찾아야돼 아찌 가봐라 음 문어 찾기 힘들어서 요거랑 먹을게요 음 음 음 이거 하나 찾았어요 벌써 우리가 너무 열심히 먹어갖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진짜 맛있어요 음 음